자,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3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륜 정렬 시 사전 점검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측정할 때의 어떤 장비든 간에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사전 작업이 있죠. 자, 거기에 개척기를 설치한다. 운전자의 상황 설명이나 고충을 청취한다. 조향 핸들의 위치가 바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허브 베어링 및 액셀 베어링의 유격을 점검한다. 이것의 이외에 바퀴에 대한 접지 상태,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바퀴에 이물질이 묻었는지, 또 여기에 공차 상태에서 점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점검 사항이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 2번, 3번, 4번에 대한 문제는 다 사전 점검에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바로 개척기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 점검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차륜 정렬이다라고 하는 것은 압박기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밀하게 장비의 상태도 점검이 돼야 되겠지만 점검하기 전에 개척기를 바로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죠. 1번, 4번, 42번, 선회시 차륜 안쪽과 바깥쪽 조향각의 차이를 뭐라고 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조향장치에 있어서 우측으로 선회할 때 최대한 조향각도를 꺾었다. 또는 좌측으로 최대한 조향각도를 꺾었다. 라고 했을 때 핸들을 돌리는 방향, 우측이냐 좌측이냐. 지금 여기서는 선회시다라고 했으니까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고 선회하는 방향 쪽, 예를 들면 우측으로 선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측바퀴가 안쪽에 있는 바퀴가 되고 왼쪽바퀴는 바깥쪽바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왼쪽으로 선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바퀴가 왼쪽바퀴가 되고 바깥쪽바퀴는 오른쪽바퀴가 된다. 이랬을 때에 그 안쪽과 바깥쪽에 대한 각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 똑같이 꺾이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안쪽바퀴가 바깥쪽바퀴보다는 많이 꺾이게 되죠. 그래야 선회할 때 미끄러지지 않고 원만하게 선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이 원리를 에커먼 장토식의 원리다. 에커먼의 원리다. 그래서 에커먼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각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을 때 앞바퀴 차측의 중심선에서 뒷바퀴 중심과 연장이 됐을 때에 선회를 해서 조향각도를 최대한 우측으로 꺾었다고 하게 되면 꺾이는 각도가 알파와 여기 있는 알파각과 베타각이 있죠. 다시 말하면 베타각이 우측으로 선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베타각이 여기 있는 베타, 알파다시보다 베타다시가 더 안쪽에 있는 각도가 많이 꺾여야 된다 하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각도에 대한 의미, 선회하는 박귀가 어떤 각도에 대한 차이를 두냐. 에커먼 장토식, 에커먼의 원리다. 에커먼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를 두는 각도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